나는 어떤 젊은 남자랑 늙은 약간 늙어보이는 여성분이랑 이렇게 뽀뽀를 하길래 좀 여자분이 많이 이렇게 노화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인인가 보다 했는데 모르는 사이인데 뽀뽀를 한 거였어 근데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흑인은 있었는데 그 남자한테도 뽀뽀를 쐬리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약간 잘생긴 백인이 있는데 그 남자한테 또 뽀뽀를 쐬리는 거야 그 옆에 또 뽀뽀 쐬리고 그 옆에 또 뽀뽀를 쐬리는 거야 그걸 보고 알았어 어 인사구나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거 인사네 뽀뽀 막 쐬리더라고 그냥 샷 atives 아 거 보고 알았어 아 이게 친한 애들끼리는 그냥 막 하는구나 그냥 프먼트 내가 이 스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얏! 유지했다 나이스 너먹고 갱가면 되는거지? 아 아 가자고 바로 간다 어 아 아 나의 회시방 큐를 피하다니 대단한 친구로군 아 그걸 무빙으로 피해내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근데 야 너 방금 나한테 온거냐? 어 이 새끼 나의 아니 그거 뭐야 폭전 폭전되려고 했는데 아 씨 뭐해 일루와 일루와 너 일루와 일루와 너도 일루와 너도 일루와 나 여기서 시바 여기서 상주할거야 나 여기 있을거야 여기 그냥 아무 데도 안가 여기 계속 있을거야 나 각오해 너네 나 간다 열받지? 열받지? 어? 제가 가야겠다 야 가자 뭔가 아쉬운걸? 여기 플래티노에요 플랫 상위권이에요 플랫 상위권 오 왓인가 본데 눈치챘는데 오 이 새끼 감히 내가 내가 만약 칼레브리 먹고 있었으면 나 방해했을거 아니야 이 새끼 어디 어디를 미드 주제해 이 새끼가 어떠냐 나 이 꼬장이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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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장 어때 기분 그 X같지 이 새끼야 어? 어때 이 새끼가 이 새끼 어 우리 미드 어디갔냐 나 미드 먹어야겠다 이거는 내가 미드를 먹고싶어 먹는게 아니라 미드가 자리에 비옥기 때문에 먹는거야 어쩔 수 없어 새끼야 빠사빠사 어때 기분 X같지 어? 내가 인마 내가 미드할때 내가 이런 새끼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어때 어? 새끼에요 이제 짓깔거야 이제 진짜 짓깔야겠어 못나오지 이제 어? 시발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레드가 아직 안 끝났군 가자고 어때 어? 어? X같애? 어? X같냐고 어? 나 CS좀 줘라 새끼야 이 새끼야 생을 몇번 해줬는데 이 새끼가 먹지마 너 인마 갱 많이 해줬으니까 내꺼야 알았어? 새끼가 이 새끼가 이거 가나? 이게 좋겠지? 아 이거 가야될거같애 이거 가야돼 이거 알았어 아 근데 이즈정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쉽잖아 이게 어떻게 플레이야될지 딱딱 각이 나오잖아 정글링 위주보다는 상대방 괴롭히면서 라인 CS 빼먹으면서 성장하는 느낌? 그니까 대회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그니까 막 이렇게 정글 막 존나게 쳐먹는게 아니라 정글링도 빨라서 죽긴한데 이런거 빨리 가가지고 빨리빨리 싸우는게 더 좋지 싸우면은 존나 센데 이게 초반에 존나 세네 레드들고 때리는게 방금 때려봤는데 존나 강력하네 초반에 오케이 오케이 나 봐주면은 다음부터는 진짜로 내가 안돼 나 때문에 방금 우리팀 두명 잡았다 알지? 어 나 때문에 내가 위에서 어슬러어슬러 했기 때문에 오리아나랑 크리스나 못 지나갔다 알지? 못 지나갔어 그것 때문에 빨간거 가야지 오케이 레드 나왔으니까 다시 갱을 시작해볼까? 아 질리언이 내 스킬을 다 피하고 나한테 슬러워 걸고 폭탄까지 날리고 거기서 워익이 빼고 볼 것까진 내가 예상을 못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싶네 나 이거 블루 내먹어도 되나? 블라디니까 정글링이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볼까? 정글링이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볼까? 아 빠르네 정글링 정글링 되게 빠르네 되게 빠른데 정글링? 되게 빠른데 정글링? 어 되게 빠른데? 정글링은? 뾰로롱 안녕 딩구야 나왔어 왜 우리 친하잖아 나 뒤에서 기다릴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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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뿅 아빠병 나이스 딩구야 X같아? 어쩔 수 없어 응 정글링 잘 못 만나면 잘 보시지 뭐 야 쟤가 플래쉬로 피했잖아 어쩔 수 없지 플래쉬로 피한건 야 이거 아직도 안 먹었어 이 새끼? 이것도 안 먹었나 그럼? 미친놈이네 이거 이거? 오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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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브라지롱 어 뭐야 어떻게 먹어 어 야 어 이거 따라와 이거 어 야야야 어 어 새끼가 이씨 미친 새끼 아냐 이거 완전 미쳤어? 어 뭐야 아이씨 탑킹 또 가야겠는데 재수 없는데 버퍼 해수하러 간다 기다려라 딱 기다려 레드 내가 먹었어? 아 그러네 내가 먹었나 본데 응 그 다음 신발 뭐 간다고 해 님들? 뭐 트포 갈 거 아니야 일단 템은 트포일 거 아니야 그 다음 템 뭐 트포 말고 딱히 갈 거 생각나지 않네 트포 가고 트포나 뭐 드락사라 이런 거 가겠지 쿨감 붙은 딜템 신발 광전사나 뭐 닌탑 가겠지 이번 판은 헤르메스 아니면 닌탑 헤르메스 아니면 광전사 가야 가도 되겠다 플랫 3 이상 티어예요 플랫 3 이상 티어예요 플랫 3 이상 티어예요 잡을 수 있겠지 내가 일단 딜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볼게요 정글링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뭐야 센데? 뭐지? 갔는데 저 친구? 오케이 내꺼잖아 이거 뭐야 시꺼처럼 야 니꺼 아니야 이거 니꺼 아니라 개새끼야 니꺼 아니라고 일로와 니꺼 아 니 라고 개새끼야 니꺼 아니라고 니꺼 아니라고 시X 스와쓰지 말라고 시꺼인줄 알아 이 새X 너 너 아까 내꺼 시X 레드버프 내놔 새X야 너 디졌어 레드버프 어? 너 이 새X야 아까 그 뭐야 뭐 굴려가지고 내꺼 버프 뺏어왔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봐준다 기회는 많으니까 봐준다 가 가준다고 했으면 가 존말라 했대 오케이 이겐 뭐 궁쓰고 그래 무섭게 뭐 먹고 다시 가야지 꺼져 이 새X 야 가자 어이 시X 이야 새X야 아 새끼 저거 진짜 아 진짜 너는 내가 또 간다 탑갱 넌 기다려 딱 기다려 넌 뒤졌어 너는 아 스마 아 나 정글 안해봐가지고 아 스마가 있구나 아 스마 있구나 아 스마 쓰면 잡았겠다 아 나 정글 안하다보니까 아 아 스마 아 아 다시 가야겠다 탑 이거 두개만 먹고 삭가야지 아 스마 쓰면은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아 나는 원들만하다보니까 모르지 잘 1 좌 고1 하 오 진짜 Doctors 너는 내 더블 버퍼를 가져가면 안됐어 임마 응? 빠샤 새끼야 이 시발놈아 어? 넌 내 더블 버퍼를 가져가면 안됐다고 알아? 어? 정글도 다 털어주겠어 난 우리 정글 먹지 않고 적 정글 먹지 어우야야 어우야야야 어우야야야 어우야야 피전 앞피전 새끼 앞피전 내가 뒷피전 할 줄 알았지 야 피해 피해 Q를 피해주고 그렇지 오케이 Q를 피하고 평차를 맞아 죽어 그렇지 아.. 이러면 우리 하나 기분이 좀 나쁘지 자기 스킬 다 빛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망치 올리고 이거 사야되는데 돈이 좀 안되네 그럼 푸션을 파는거지 오케이 레드 떴네 레드 먹고 또 갱해야겠다 안돼 이렇게 해야돼 원래 님들 근데 있잖아 님들 착각하는게 있는데 다이아 까지는 다이아 까지는 이렇게 해야돼요 님들 다이아 까지는 게임을 이렇게 해야돼 진짜로 여기가 플레 1,2,3이 잡히는 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정글 안먹고 갱킹만 하는게 통하잖아 내가 정글로도 아닌데 그치? 그러고 갱킹한 다음에 상대 정글 빼먹고 요렇게 해야된다니까 게임을 그니까 챌린저 마스터보는 정글링 위주로 하면서 정글링도 잘하고 갱도 잘하고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 아래티어는 그냥 씨발 레드 먹고 갱이야 그냥 보여? 그냥 가면 당해준다구요 그냥 안 당해도 가는거야 일단 그냥 씨발 가고 보는거지 그냥 일단 어? 아 일단 삐져네 그냥 씨발 아 죽었어 그러면은 단번에 또 가면 돼 흐흫 씨발 이 새끼들 날 죽여? 넌 지졌어 날 죽여 네가? 레이톤 탑 밀어 빨리 아 진짜 이렇게 하는거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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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궁 이거 잡았다 이거는 아 못잡았다 이거는 잡았다 못잡았다 아 완전 쫄아가지고 다들 이거 불로 먹는 김에 정글 털면서 복겡 갈게요 보타웃 부술겸 레네 레네가 로밍 다닐거면 나 스플릿 가능하냐? 흐흐 그래 아니 탑 스플릿 푸시하면 나 존나 세일거 같은데 좀 나 강력할거 같은데 나 탑 스플릿하면 스플릿 푸흫 탑 좀 밀어야겠다 오케이 너가 미니언이 있으면 강력하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천천히 잡기로 선택했어 왜냐면은 우리팀이 빼고 오고 있거든 내가 들어가면 넌 포탐을 설치하겠지? 굉장히 큰걸로 말이야 그렇게 난 들어가지 않아 너를 다 잡고 들어갈거야 이렇게 그럼 니가 어쩔거지? 그럼 넌 죽겠지 나한테 일루와 나 도망가는거지 니가 궁 쓸거 알고 있어 난 궁 플래쉬로 피할거야 오케이 난 천천히 들어갈거야 난 신중하니까 난 존나게 신중하거든 아 뭐야 뭐야 왜 죽어 쟤는 나이스 난 존나게 신중하거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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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피해봐 큐피하면 살려줄게 큐피하면 살려줄게 아 진짜 큐피하면 살려줄게 진짜로 진짜 살려줄게 에이 빙신 진짜 니가 피할리가 없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해집니다 특포사와야겠다 중혈이 다섯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드락사러 가야지 암살할거니까 이 정글 이 정글 양악하기에 좋은거 같아요 양악하게 좋다는 뜻은 뭐냐면은 부실골프에서 잘 통한다는 뜻이야 그니까 뭐냐면 어 음 마스터리 같은 느낌? 쿨감도 풀로 채우기 쉽고 쿨감도 풀로 채우기 쉽고 싸우기도 되게 편하고 쿨감도 풀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아아아 야 이거 뭐야 왜 뒤로 따라와 어? 아니 워익 뒤로 따라오는게 어딨냐 이거 뒤로 따라오고 나서 비전 써야겠네 이거 아니 아까부터 비전 쓰면은 자꾸 시바 뒤로 따라와 이제 카운터에요 님들 이즈정글 할 때 워익 빼놔세요 카운터네 이거 개 카운터인데? 아 이즈덕에 봄 미뤘다고? 그럼 미뤄 필요 없어 새X야 나 시 새끼 내가 트롤할 줄 알고 지금 위로하는 거지? 내 플레이가 트롤 같냐? 새끼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레드 먹고 또 갱해야겠다 지금 내가 잘 꽂잖아 레벨 12잖아 야 야 근데 나 오리 하나 잡았어 궁으로 궁 쏘고 오리 하나 잡고 죽은거야 괜찮아 이 정도면은 흠 미안한데 내가 욕먹을 생각이 없다 야 재밌긴 하네 확실히 재밌네 원거리 갖다가 정글하는게 가장 재밌는거 같아 정글은 확실히 존나 센거 해야 돼 상대 킬 강낼 수 있는거 앨리스 막 이런거 아니면 존나 강력해지는거 마스터이 규브 막 파밍해서 강력해지는 챔피언 나 혼자 하는 챔피언들 있잖아 어때 네 포탑이 한방에 깨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게 어 왜 일로 안 지나가지? 아 안 지나가고 있었어? 안 지나가면은 죽어야지 새끼야 어? 야 그거 킬 따라하네 그거를 야 왜 안 지나가고 있어 포탑도 한방이면서 파이머딩거는 포탑이 너무 약하고 너무 허술해 포탑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이게 부시에서 스턴 던지고 암살하는거 아니면은 딱히 위협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것도 잘 당하지도 않고 생각있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봐준다 야 비전평 맞고 저렇게 단거야? 만화는 근데 뭘로 채우냐그런데? 정글 들어가 채우는거야? 아 여기 들어가 채우는거야? 만화 채우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채우다가 여기서 지금 만화 채우고 있거든요 나와서 이제 파밍하고 여기서 이제 만화 다시 채워요 들어가면 만화 차거든요 보여요 여기?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이제 9.9거든요 여기서 좀 만화 채우는거에요 여기서 만화 채우는 중 저거 만화 채우는 중 오케이 만화 다 써가지고 만화 채워야되요 지금 만화 채우는 중 야 정글 탱가면 정글 들어가면 만화가 차요 모르시는구나 님들 그리고 이제 정글 들어가서 만화 채우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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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만화가 없었네 아 근데 나한테만 지랄이지? 나만... 꿀팁까진 아니고 그냥... 다 알지않나 만화 차는거는? 흠흠 만화를 채울게 없잖아 딱히 이걸로 채우는거지 그래서 하는거 아니였어? 난 그 생각에서 딱 듣자마자 아 이즈리얼이 만화가 부족한데 어디서 채우지? 아 요걸로 채우는구나 여눈 가가지고 무라 만화로 만화 선물 안하니까 요걸로 충분히 채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했는데 나는 음 이거 스틸할게요 자 5 4 3 2 1 발사할게요 이거 스틸했거든요 이미 아 안됐네 야 저거 어떻게 집가는거 끊어봐 불러먹어야겠다 누가 딜이 저렇게 센거야 바론 딜이 확실히 정글링 존나 빠르긴 빠르다 약간 그브하는 느낌인데 예전 그브가 약간 이 정도 정글링 됐었거든요 예전에 셌던 그브가 막 정글 먹으면서 걸어 늑대 먹으면서 뒤로 빠지면서 늑대 다 먹고 블루 먹으면서 뒤로 빠지면서 블루 먹고 두꺼비 먹으면서 빠지면서 솔방울턴 타고 이게 가능했는데 예전 그부분 느낌이네 좋네 야약하기 딱 좋네 이거 근데 이게 CC도 없고 탱도 안돼가지고 프로리그나 챌린저권에서 쓰일지는 모르겠다 요즘 정글들이 이제 세주안이 막 탱되고 엘리스 엘리스 막 CC 막 이런게 이런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되니까 요거는 그게 시바 어떻게 무료전이 저렇게 잘하지 역시 얘네들이 그 티어가 그래도 이제 다이아 지망생들이다보니까 이게 타이머딩건 적외사기야 저거 안보이는데서 미사일 쏘는거 수류탄 던지면서 대치구드에서 그냥 초탑은 다 부서지니까 플레이들이 다야 지방생이지 얘 지나가면 트타가 때린다? 봐봐 안 때리네? 쫄아가지고 와드가 없어서 그랬구나 아 씨발 마지막 퀴 맞았으면 죽었다가 살아났겠구나 아 트타는 역시 쎄 트타는 진짜 폭탄단 다음에 세방 때린 다음에 궁 때리면서 네방 토트리면서 보내면 무조건 죽어요 원딜은 인정 무조건 죽어 그 다음 템 뭐가요 님들? 그 다음 템 뭐가? 님들 추천좀 해주면 안돼 무슨 시청자수가 지금 몇명이야 시청자수가 지금 만배 시청자수가 만명인데 추천이 400개가 말이 됩니까 님들 말이 되긴 해 몰랄까? 아 몰라 안좋은데 AD 올리는게 좋아보이는데 AD 이미 올렸는데 공속 갈 필요 공속 안가도 될거 같은데 공속 안가도 될거 같애 굳이 가야되겠어? AD가자 AD가자 공속이야 이즈렬 AD가 버프됐는데 무슨 공속이야 이번에 버프된게 AD인데 몰락같다 킬각 보는것도 좋은데 그럼 드락사르 가지말고 몰락가는게 좋았지 드락사라도 킬각템이라서 안가도 돼 드락사르면 충분해 다 죽일께요 이거 궁으로 다 죽일께요 이거 궁으로 나이스 야 니네 다 죽으면 어떻게 해 아이 이거 내가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돼 이거? 아 나 진짜 어? 내가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겠어 이거 이거 니네 다이아 이러면 못가 어? 다이아 가려면 열심히 해야지 어? 다들 플랩 몇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 던졌어 던졌어 오케이 던졌어 던졌어 너네 나한테 너무 의존적이야 어? 너네가 좀 해보라고 너네가 죽었다 이번 한타는 제대로 해봐 알겠지? 이번 한타 이기면 다이아 가는거야 의존하지마 너희의 인생을 템 뭐가지? 어? 소련 나왔다 아 노노 아 이새끼 자존심 존나 세네 야 저런애들 못가 다이아 어? 저런애들 못가 뭐야 이게 내가 몇마디 했다고 많이했네 많이했구나 정수 정수하고 임피랑 가격 똑같네 어떻게 피바라기가 더 비싸냐 말도 안되네 임픽 갈거야 임픽하고 마지막템 거 갈거야 치명타 피바라기 가는게 나으려나 임픽 가서 그냥 때릴래 그니까 소라칸 이거야 내가 의존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캐리 안받고 써린치겠다 이게 뭔뜻이냐면은 나는 캐리할 자신이 없다 난 병신이다 얏 얏 얏 나는 의존을 못하면 못올라가는 병신이다 어? 그럼 안되지 인마 어? 그럼 안되지 너 혼자 캐리도 하고 그래야지 인마 안그래? 김구야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봐봐 풀비조큐 피하다니 으악 으하핳 아 내가 캐리했잖아 뭔소리야 내가 캐리했는데 이제 본캐해야겠다 이거 플랫 찍었거든요 이거 슬슬 이제 강의 아이디로 써야겠다 이제 플랫 찍었네 아 너무 금방 올려 시발 패배가 없어 패배가 아 시발 이거 너무 패배 안해서 지금 MMR이 플랫 1이에요 지금 이거 2단승급해요 계속 골드 5에서 골드 3 가고 3에서 1 오고 2단승급했어 아이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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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너무 못해 여기 애들 접시